약은 어때? 그거 먹으면 조금 나른해져도 기분은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근데 약에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텐데 그새 멈추고? 이러면 공사를 한다는 거냐? 왜 하는 거야? 뭐지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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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왔어 꿈꿨나봐 어젯밤에 잠꽂이 심하게 하던데 와서 먹어 참 나 안경 바꿨는데 어때 잘 어울려? 난 그날 이후로 잠 제대로 못 자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쩡해? 우리 사람을 쳤어 기억 안 나? 지민아 이게 무슨 얘기야? 사람을 치다니 오빠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자 왜 그래 지민아 오빠 걱정되게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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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 자자 네 각자 여기 진솔 좀 잡고 해주세요 뭐야 내 불편 가져왔냐? 아 아 아 이 새끼 정신을 어디다가 아 아 아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주통사고 조기사괴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쳐서 나만 없으면 자꾸 일이 아 아 어디 부분이야 요진아 아 네 선우진입니다 아 뭐라구요? 경찰서요? è 이 5 4 5 6 음 예 아 아 으 으 으 사고로 친 게 이겁니까? 네 저 친구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고라니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병황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또 로드킬하며 처벌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고라니 씻고 돌아 떠났습니다 아내 보니 사람과 고라니를 구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 꺼야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린다고 겁을 먹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하실 거 있으시면 차 견인해 가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날 선효진 씨가 차로 친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? 네 고라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분은 제가 받겠습니다 야생동물 치웠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저거 많이 불안해 보이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가자 어떻게 할래요? 좀 더 조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? 고라니 조지야 고라니 갖고 와 저걸 어떻게 나 혼자 갖고 와 조지자면 고라니 갖고 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쟤네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그럼 심심 미약자인데 잠깐 있어봐 그래서 현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어대로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생각 먼저 한 거 아니야? 응 그래서 현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어대로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생각 먼저 한 거 아니야?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고요? 네 교통사고를 겪은 후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증상은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뇌 보호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왜? 아직도 힘들어? 아니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면치료 한 번 받고 가세요 형사님들 소개를 오셨으니까 신경 써 드릴게요 예 간호사 나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바꿨어? 그때 그 차는? 급하게 바꿨어. 그 전체 네가 하도 꺼림치게 하는 것 같아서. 기분전환 좀 하라고. 너한테 잘 어울리니 신세. 가자. 선생님? 누구야?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제 안 받아 되는 사람이야. 참, 수면치료는 어땠어? 좀 개운해 보이는데? 응. 좋아진 거 같아. 근데 진짜 고라니였어. 야,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. 짜증내서 미안해. 근데 그날 우리 본 거. 의심해서 내가 더 미안해. 의사 말이.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는데.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살면. 또 그 소리한다. 그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던가. 야,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그냥 민망하지.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. 어? 아, 이게 언제. 아, 그래. 내가 사준 건데. 그냥. 그냥. 이래서 언제 한 방 할래? 매달 부자자 새끼들한테 이자에 원금 따박따박 주는 거. 네 일을 생각해도 아깝지 않아? 똑똑. 어? 주의사님. 아이고, 주의사님. 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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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대리. 요즘 몸 안 좋다며? 괜찮아? 아니, 주의사님. 어쩐 일을 이렇게 갑자기. 괜찮으면 커피 한 잔 타와. 플랭으로. 추억, 추억. 직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? 웃겨, 어제 투자받아도 오늘 돌려먹는 주제야. 아 저 새끼들 양아치 인기가 부럽고 생기는데요 쟤 때문에 여기 다 빠뜨린 거 아니야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쟤 때문이겠지 체포랑했어요 독특전환도 하겠다네 한편으로는 조금 짠 할게 더 하겠다네 야 오늘 회식 있는 거 몰라? 준비하나 뭐해? 너 요즘 계속 삐딱선이야 주의사님이 쏜 대잖아 몸이 좀 안 좋아요 할 일도 좀 있고요 술 못 먹는다고 아잖아요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래 그럴까요? 야 우리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전화할게 전화 받아 가자 돈이 최고지? 그래도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어? 알았어、 이때 전화 그럼 ach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빠 어디야? 어 나 집에 있어. 나 지금 가도 돼? 뭘 물어봐 그냥 오면 되지.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뭔 일 있어? 아니야 지금 갈게. 어 빨리 와. 안녕히 계세요. 야 너 오늘 울볼 얘기들아.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. 지금 갈까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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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자 혼자 다니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눈이 뭐라도 본 모양이네 많이 늦었구만요 비온게 얼른 들어가요 이런 날은 진짜 귀신도 나온게 내가 너 그럴줄 알았다 우산 안가져갔지?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?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아이고 에휴 수건 가져올게 네 회사가니까 아무도 없대 세번 어떻게 하셨어요? 그니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안 기다렸냐고 제가 이사님이 시키는대로 해야 되나요? 돈 필요하다고 투자하려면 사람 마음 가지고 놀 땐 언제고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너 내 계좌에 얼마나 맞어? 어? 오늘 확인한다 누구야? 주도 씨? 돈 좀 풀리고 싶다고 소개하셨더니 하는 짓거리가 가만있어봐 주도 씨 너무 깜찍해 전 못 견디겠으면 말해 너랑 오늘 괴롭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얼마를 까먹었는지 나도 몰라 씨발 말을 안해 뭐 그거 확인하려고 연락하는걸 스토커라고? 얘들 정말 이럴래?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어? 우리 이만희하고 수선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연락도 자제 좀 하시고 너나 쫄지마 이 새끼야 빨리 돈이 안 내려 생일이 왜 이럴? 그냥 무슨 일인지 아닌가? 이게 아저씨는 내 벤이 안 돼? 그 어느 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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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? 귀신? 여기가 놀이터야? 자꾸 현장 분위기 이따그럼 만들래? 네 쩔뚝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으면 이 정도는 네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. 너 나랑 하루 이틀이래? 일어나. 앉아 앉아. 경구야. 아니. 친구야. 잘 좀 하자. 야 위에서 현장 분위기 이런 거 보면 날 뭘로 생각하겠어? 이러면 네가 내 뒤통수 치는 거야. 알지? 야 내가 올라가서 끌어줘야 너도 현장 소장 한 번 할 거 아니야. 안 그래? 응? 야. 빨리 나가. 네 엄마. 야. 베란아 베란아 수연 씨. 아아. 맞아왔더니 경찰이 형사님이셨구나. 죄송합니다. 제가 워낙 바빠서. 위로 올라오지 그랬어요. 아 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. 뭐 좀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날. 고랑이 맞죠. 제가 진지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눈치가 좀 없었죠? 근데요 형사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도 좀 하시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소개해주신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좋아 감사합니다 야야 이거 유명한 초밥집인데 먹어봐 다 안 먹었지? 죽여줘 맛있어 야 야 여우같은 녀 선수야 선수 야 사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서 좀 먹자 어? 뭐야 이거? 어휴 뭐야? 서프라이즈야? 아니 니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걸 야 비싼 건데? 야 이 비싼건데? 야 딱이네 딱이야 그럼 나는 뭘 해줄까? 아유, 많네. 많아. 매출 신용 해사리.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. 그게 그런 데가 없어지지 않아요. 이쁜 아저씨.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. 야, 야. 밤길 조심하세요. 야, 이 새끼들이 깡패란다. 뭐? 밤길 조심? 어? 밤길 조심? 밤길 조심? 아... 야, 야. 경찰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. 뭐 찾았어요? 아니, 뭐 찾았습니까? 지난주에 폐차한 차량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? 영웅건설이죠? 왜? 내가 여기 알바퀴라도 한답니까? 서류 한 번 모자른데 존나 말이 많네. 이 깡패 새끼가. 정당하게 허가 받고 세금 잘 내고 영업하는데 좀 거칠다고 깡패 새끼. 이거 누가 누구한테 깡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. 야, 시발. 말이 다 터라, 이 새끼야. 자, 자, 자. 오늘 그만 합시다.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죠.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. 협조? 협조해야 하나? 안 하면 안 되나? 나 하기 싫은데? 야, 이 시발, 이 새끼야. 좀 동기 좀. 워우, 워우, 워우. 볼 수 있을까? 여기 있는 적이 메시지. yani. avec vousdr给 un lard. 소장님 집?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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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를 벌써 다 했어요? 아니요. 저기서 여긴데 뭐 이사라고 할 게 있나요? 안녕하세요. 경찰, 돈 좀 왔나봐. 아이고, 이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. 계속 하셔. 응, 규리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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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쥐민아 쥐민아.. 약 먹었어? 집에서 속에 사람이 있었어.. 베란다에..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.. 괜찮아 응? 이제 나랑 있잖아.. 지도 씨.. 지도 씨.. 괜찮아.. 내가 왔잖아.. 일어나자.. 지도 씨.. 정신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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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아.. 약을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.. 지난번 약이.. 좀 약한 거 같아서요.. 왜 트라우므로 진행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됩니다. 알고 계시죠? 나랑 얘기 좀 해.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봐. 결혼하면 너랑 쓰려고 그동안 모은 거야. 부담 갖지 말고.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바꿔놨어. 통장 돈 모자라면 대출해. 어차피 결혼하면 제일 먼저 공동 명의로 하거나 네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던 거야.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? 빚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라는 거야. 그러면 더 이상 주도직 안 봐도 되잖아. 엄마가 식사 같이 하자 하신다. 오늘 저녁 노벨뷰 15층이야.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미리 연락 주고 만약에 나올 거면 헉소리나게 이쁘게 하고 와라. 야 신지민 너 출근 시간 네 맘대로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사직서. 야 이거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회사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? 네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? 어? 2억 5천 6백 4만 7천 6십 4원이요. 일단 확인부터. 어? 야 지난번 피씨 피씨 너 너 부숴먹은 피씨 말이야. 야야야야야 야 신지민 구원 살고 있잖아 어디가. 야 신지민. 야 신지민 아 안 먹었지? 이거 유명한 케이크 집인데 한 번 먹어봐. 맛있어. 야. 왜? 윤철 그 새끼가 나가래? 아 이 시발. 다음에 이정도로 안 끊으면 죽여버릴거야. 아우 이 집 스테이크 진짜 잘한다. 어때요 엄마? 맛있죠? 응. 배 아파 아들 남보라 믿네. 뭐하나 맘에 드는 게 나아.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잠시 다녀볼게요. 응. 어 거 어 거 어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똥줄 타서 징징거릴던 운재고 이젠 센까? 유상모 왔다 갔잖아. 그럼 계약하라는 거지. 나도 돈 좀 만져보자. 지금 몇 시인 줄 아시오?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일은 무슨 행보입니까? 고라니. 고라니. 가. 진민아, 약 먹자, 응? 싫어. 이것만 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. 아니야,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, 어? 오빠, 어떡해. 싫단 말이야! 이것만 먹으러 왔다. 과일에 너 혹시 컨테이너에 들어가면 무슨 궁금이 있냐? 왜 이렇게 시간할까?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. 내일? 덕날인 지가 언제나 내일? 네 주 이사님. 계약하죠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너 그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 들려고 했다면서요? 아닙니다. 한창 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. 잘 들어. 내가 지금 너한테 건물 올리라는 소리 아니야. 그런 새끼들은 쓰일 수 있어. 몰라 하고 싶니? 그럼 네 발목 잡고 있는 연놈들부터 잘하네. 아무런 네가 먼저 죽은 새끼야. 개혈로 터져갖고 이 새끼. 뭐 하겠니? 내가 잘라줄까? 아닙니다. 제가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어떤 걸 믿지는 그 다음이야. 응? 네가 돼. 나랑 사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심장 또 한 해 또 왔어. 아, 형사님. 일 없어요? 안 바빠? 왜 자꾸 찾아와서 선량한 사람을 괴롭힙니까? 선우진 알죠. 영웅건설 선우진. 난 모르니까 가세요. 아우, 경찰 냄새. 그냥 가시라고요, 예? 하아... 하아... 몰라요. 표정 가지고 있죠? 야, 네 몫이다. 하지 마라? 근데 너 아까 그 제끼 진짜 몰라? 간땡이는 콩알만 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건달로 사셨나 몰라, 응? 쓸데없는 거 시간 그만 쓰고 이제 서로 정리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십시다. 나한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, 연락하지 말자. 근데 너 조심해라. 짭스한테 네 이름 나온 거 그거 존나 귀찮거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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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빠서 준비 못했지? 가서 지민이한테 껴아봐라. 딱 맞을 거다. 내 마지막 선물. 야, 나 존나 착해지지 않았냐? 이런 것도 준비하고? 간절값은 두고 갈게요.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? 사실 난 네가 존나게 싫어. 왜 있잖아. 좋은 새끼도 나쁜 새끼도 아닌데 그냥 싫은 새끼.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리면 뒤져. 왜냐? 넌 지금 이 순간부터 개X같은 새끼거든. 현이 형이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.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. 이렇게 좀 떨어지는 kin 오빠. 당신 뭐야. 여기 온 지한거야. 너 보고싶어 살지. 나 보고싶다고 니가 가지고 있잖아. 아니야? 그럼 누구야? 누가 보냈을까? 누가 보냈을까? 이 씨. 지훈아 익숙하지? 우리 이거 조금 이따 먹고 놀아볼까? 응? 어때? 괜찮아. 그냥 먹으면 금방 끝나. 니가 매일 먹느냐. oine. 어 blij지. 어머. 뭐야? 그렇지. 이게 네 매력이야. 나 공부가 짓거든. 나 공부는 네가. 내가 다행히 한 명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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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 왜요 그 경찰 몇 분 사네 나 혼자야 나 혼자야 집 집을 오어요 doen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키워서 나한텐 딸같아. 선생님이 이쪽 돌아가셨거든요. 우리 뒤들끼랑 살았어. 제이. 차제이. 이름도 몰랐겠지. 어딨어? 알지? 어? 내 동작 어딨냐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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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ść! 아.. 아! 끝까지 내 발목 겨울어왔네 오빠?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? 오지마 오지마 나는 꿀비기 싫으니까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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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게 더 어떤 일일 줄 알았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야 네가 해달라 안대로 다 해줬어 나 나 나 내 가죽을 내 거 모두 다 해줬잖아 야 씨X 그 반지 그것도 주도직 그 자식이 사준거야 이 비우신같은 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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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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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 알살 알살 좀 취해줘 그러면 나 시체하든지 다 얘기해줄게 아니다 야 너 공범이야 얘도 같이 하시니까 얘도 죽었지 어? 야 야 야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야 널 위해 죽을 수 있었는데 어? 어?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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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 이제 나와야 나가가나 탱이 씨 경찰이잖아 경찰이었지 제이 어디 있어? 사라 있었어? 사라 있었어?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 나 이쁜게 나 이쁜게 나 이쁜게 도착했을 거야 이러나 시간 끌지 일어나 일어나 앞장서라고 앞장서 지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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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아 어딨어? 어딨냐고? 어딨어? 네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어도 난 어떻게든 너를 찾았어 차라리 빨리 죄를 적게 해주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아니, 불했어도 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쟤 어딨어? 몰라? 피가 안 나지? 응 피가 안 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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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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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